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TV 난풍입니다. 오늘 제가 말할 것은 바로 서바이벌.마이오 신규 버전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패치노트 보면서 일단 천천히 설명 좀 해드릴게요. 패치노트 있는 거 이거 영어 근데 어차피 이거 해석하기 귀찮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팝파워 보냈기 일단 돌려놨습니다. 근데 팝파워 보냈기 돌려도 못 알아먹겠어요. 팝파워 보냈기 돌려도 못 알아먹어서 그냥 제가 간단히 요약해드릴게요. 그냥 시즌 2가 생겼대요. 시즌 2로 그냥 업데이트가 됐대요. 자 업데이트 내용이 아주 많다고 하네요. 자 일단 새로운 시즌 30레벨 돌파하기 위해 그냥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냥 30레벨 돌파하기 위해서 그냥 부지런하게 일하면요. 그냥 알아서 보상 많이 준대요. 자 골든 포테이토 골든 포테이토 제가 이거 상자 깐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자 까서 이런 것도 나오고 칼도 나오고 뭐 이렇게 제가 지금 각 잊고 있는 뭐 단풍 뭐 나뭇잎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이런 이거는 제가 다음에 뭐 많이 모아서 한번 네 한작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거 솔직히 저 이거 솔직히 번역기 돌렸을 때 솔직히 저 이거 지금도 이해 안 되거든요. 그냥 이거 그냥 제가 살짝 좀 여기서부터까지 그냥 제가 좀 알아서 그냥 어 요약해 드릴게요. 여기 위에 부분은 뭔 계속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 모드는 다음과 같이 매일 사이클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지 잠깐 좀 설명 더 해드릴게요. 자 이게 그러니까 모드가 코발트, 감자, 50대 50, 우주, 사막, 50대 50, 사바나 이렇게 바뀐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매일이란 뜻이 어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매일이란 뜻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냥 어떠한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바꾼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한번 어 그리고 이거 커스터마이징에 또 들어가면요. 이렇게 또 팔 수 있는 게 또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뭐 이모티콘이라든지 뭐 이렇게 무기라든지 이런 게 또 팔 수 있는데 이런 거 뭐 쓸모없는 거 이거 팔면은 이제 또 골드포테이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뭐 이거 쓸모없는 거 있으신 분들은 그냥 다 파세요. 지금 그냥 어 골드포테이토 많이 얻어가지고 그냥 좀 더 좋은 거 얻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솔직히 좋은 거 지금은 없다.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저거보다 자 그럼 일단 한번 게임 플레이하면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게 이제 신규총 이게 신규총입니다. 이거는 한발 쏘면은 이제 죽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제가 계속 쏴봤는데 좋긴 좋거든요. 좋긴 좋은데 살짝 이게 1대1용으로 솔직히 너무 안좋아요. 저격총 많이 써보신 분들은 뭐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렇게 안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장전하면요. 장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걸려요. 장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이게 좀 오래걸려가지고 저는 좀 못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임시방편으로 갖고 있기는 뭐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한마디로 말할게요. 그냥 이게 그냥 뭐 운효과를 통해서 운효과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하면요. 확률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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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짧은 공간을 그냥 텔레포트 한대요. 근데 이거 이렇게 잠수하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그냥 쏘면 됩니다. 한 번에 죽어요. 나 지금 아 잠깐만 지금 리뷰할게 하나 더 있다. 그거까지만 하나만 더 리뷰할게요. 이거 캐면 나오냐? 안 나오네. 여기서 나올 거야 분명히. 안 나왔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또 새로운 이게 또 아이템이 또 하나 나와가지고 이것도 한 번 좀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 써봤거든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이건 계속 써봤는데 어떻게 쓰는지 아까 전부터 계속 모르겠어가지고 이거 혹시 어떻게 쓰는지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죽여버림대요. 한방역 어 맞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나 뭔지 모르겠어. 아직도 아 잠깐만 기다려 얘 보급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 보급기간 꼭으로 먹었나. 그런 것 같은데. 아 잠깐만 그로자이스 뭐야. 아니 뭐야. 그로자이스 너도 꼭으로 먹었냐. 어우 갑자기야 인마. 이쪽 잠깐 이거 일단 하나 좀 해놓고 이쪽에 하나가 일단 좀 하나 채우고 있네. 나 채우고 있으라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아 잠깐만 나 지금 제인호그가 지금 어스비 나 갈 갈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그럼 이걸 던져야겠네. 이쪽으로 하나 던져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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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니가 맞겠지 뭐. 야 내가 맞겠다. 오우 야 왜 이렇게 아파. 벡토라서 그런가? 벡토라서 그런가? 벡토면 역시 어쩔 수가 없나봐. 어 잠깐만 야 오케이 나이스 야 야 괜찮았다. 와 야 식겁했네 진짜 와 와 이렇게 1등까지 깔끔하게 했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유튜브 TV 단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빠이빠이 um 더 стран 박색 座 时候 1 2 2 1 Ñ 5 2 2 3 5 1 1 2 아멘